북한에서 내려오라. 훈장 타고 진격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. 좋은 기회, 금연도 좋은 기회였을 거라. 사회야. 모든 게 애매합니다만 그게 저러고. 시대를 잘못 만나면 간첩이 되고 시대를 잘 만나면 간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용서해준 게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. 수사관들은 그 당시 당사자한테 수사관들은 전혀 이유침도 없는데. 그걸 우리가 다시 드러내고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걸 계속 밝혀주고 드러내야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. 15년도 산부를 더 살아야지. 그러니까. 난 그릇은 아니라고 지원도 알지바면 엄청난 한 잔zeug 아까